나에게도 설렘이 찾아올까요? 어느 날 시작된 우리의 설렘과 만남 오늘 우리는 또 다른 만남을 위해 사진을 찍습니다 한 장의 사진으로 시작하는 월드비전 아이의 선택, 초진 우리가 보낸 사진은 선택의 기회가 없었던 아이들에게 선택의 기회를 선물합니다 아이는 이제 자신의 손으로 소중한 후원자를 선택합니다 이제 아이들이 후원의 주인공입니다 한 장의 사진으로 경험하는 설레는 만남 내 사진을 보내 아이의 선택을 받아보세요 나의 사진을 보내 아이의 선택을 받아보세요